어떤 곡을 부르실 거죠? 자기, 자기 노래 중에 하나 살아야 했어 이거는 100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곡 얘와 나와의 자존심성 설마 그 노래 빅매치 오케이 개비곡 갑니다 개비곡 갑니다 너무 좋아, 이 노래 진짜 노래방에서 이걸 안 부르거든? 거의 처음 불러 본 것 같아 너무 좋아, 이 노래 아, 서른 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누나 내 여자야 네가 뭘 알겠냐고 그면 알게 된다고 까분다고 하지만 누나 내 여자야 네가 뭘 알겠냐고 그면 알게 된다고 꺼분다고 하지만 너는 내 여자야 누나가 누굴 만나든지 누굴 만나 뭐라든지 난 그냥 기다릴 뿐 난 뭐라든지 난 그냥 기다릴 뿐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나 고의 그렇다고 보면 어린 여자라니까 고마워 오케이 자 자 자 자. 자, 자.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, 회식. 오케이. 제가 만들었어요.